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벌써 8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기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 지쳐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공부를 할 때 세 가지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세 가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개념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기출의 시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문제풀이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 세 가지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인 개념 정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니 그 기본 강의를 통해서 혹은 집중 강의나 압축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집중하여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세 개의 시기 중 두 번째 시기인 기출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중 한 달 반 정도를 개념 정리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출의 시간은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그리고 마지막 문제풀이의 시간을 나머지 시간으로 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의 시간 중 가운데 시간인 기출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실 개념 정리의 시간은 이 기출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보내게 될 문제풀이의 시기 역시 기출의 시간을 내가 정말 잘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시는 개념 정리의 시간을 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시기는 분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다 단편적으로 끊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의 시간을 보내고 기출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 때 우리가 보았던 어떠한 필기노트나 문제집을 계속 회독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회독하면서 기출 회독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개념 정리의 시간대에 봤던 필기노트 회독, 압축강의 아니면 기본서 교재를 회독하면서 기출 교재를 회독하면서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함께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개념 정리의 시간으로만 보내겠지만 기출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개념 정리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그 시기를 보낼 때에도 이 개념 정리의 시간과 그리고 기출 회독의 시간 그리고 문제풀이의 시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개념 정리 시간을 보내고 계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고 혹은 압축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저 또한 도움이 되었던 세 가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들은 정말 100강이 넘는 기본 강의를 듣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실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조금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합격자들이 합격을 한 이후에 합격 수기에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합격자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니 단계양도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 강의를 끝까지 꼭 완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개념을 처음 이해하려고 할 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 많은 분량을 내가 다 암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합격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한 번에 이해를 하셨을까 어떻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아니 이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지? 합격자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념 정리의 시간에는 어쩌면 내가 살면서 단 한 번 더 듣지 못했던 그러한 단어 그러한 개념들을 내가 지금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하고 생소하고 그리고 낯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의 시간 동안 공부하는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암기하고 한 번에 모두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이것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이 개념들을 만날 텐데 그때 기출 문제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해설을 읽을 때 그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수준만 저는 익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 정리의 시간을 아주 잘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합격자들도 그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기양도 그랬구나.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개념 정리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공통되고 조금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그냥 공부를 할 때 대충대충 어차피 안 외워지니깐 대충대충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자 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분명히 이 기본 강의부터 이 개념 정리의 시간부터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라고 하는 말이 분명 대충대충 공부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일단 지엽적인 것은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부터 암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정보들을 아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부터 암기를 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기본 강의를 듣는 데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세 달, 네 달 반년 동안 기본 강의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합격자들 그리고 저의 말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부터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실 텐데 이 암기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독을 하다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을 나중에 따로 외워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듣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100강이 넘는 기본 강의를 절대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절대 그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본 강의의 목적 이 기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목표는 빠른 시기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훑어보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 시간으로 이 기본 강의를 듣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합격생들 그리고 저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불안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본 강의를 처음 듣는 그 시기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의심도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이 강의를 내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하였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 강의 그 강의 수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언제 다 듣지? 내가 이것을 언제 다 이해하지? 내가 이것을 다 언제 다 암기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때론 공부를 멈추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불안감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6개월도 안 된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여서 합격한 저 단기왕도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들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이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깐 더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니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 당연한 것이니까 그 불안감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불안감을 긍정적으로 이용하여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저를 포함한 합격생들이 기본 강의를 들을 때 공부를 할 때 가졌던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공부를 하였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 강의를 듣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지루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강의를 잘 들어야 나중에 기출 강의, 기출의 시간을 보낼 때 조금 더 순조롭고 조금 더 편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강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힘내고 집중하여서 이 개념 정리의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운 여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계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